지금 한연안 배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김영희 설촌이 이루어진 것은 여기 분무술동산, 다음에 고살미, 입산봉, 또 괴내기를 근거로 해서 토착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희 설촌 중에서 한시 집안들이 제일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. 한시 집안 중에는 어떠한 유명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전설적 인물이 한연안 배임자입니다.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욱대 우영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. 이 근방에 어떤 거냐면 오공혈이라고 해서 진해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묘를 쓰면 장군이 태어난다고 해서 한시 집안에서 그 오공혈 지금 이 일대인데 정확하게 지금은 장소가 없어져가지고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데 오공혈이라는 곳에 묘를 썼더니 매일 밤이든 밤에만 되면은 그 묘에 써 있는 곳에서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군조들을 해서 온 마을을 시끄럽게 다니니까 아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방비를 했는데 그 부적까지 부셔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바위에다가 그 부적을 써 넣었더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잠잠해진 얼마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굉장히 우렁찬 울음소리도 하고 범상하지 않게 태어나서 하도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 했더니 어느 날 문틈으로 나가는 척해서 가만히 봤더니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와서 방 안을 날아다녔다 그래요. 그래서 기척이 딱 나타나면은 그냥 아기처럼 아기꾸덕에 들어가서 얌전히 잠을 자는 척 그런 거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옛날에는 겨드랑이에 날개를 나면은 영모의 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겨드랑이에 있는 날개를 짖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거욱대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고 이 애가 점점 커가면서 굉장히 힘 장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어부 생활도 하고 물자를 무수로 이제 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적을 만났을 경우에 한현안 장군이 진짜 장사죠. 장사가 그 수적들을 한 명의 힘으로 그 수적들을 전부 굴복을 시켰어요. 그리고 또 무수로 올라가서 한 50명이 닷을 옮기는 걸 보고 비키라고 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그 닷을 옮겼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. 아마 이분은 거의 실존 인물에 가까운 분입니다. 한시 집안의 한연한 이런 분을 찾아보면은 아마 조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상반되는 분이 또 임시 집안의 거욱대 할아버지라고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장사고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났었다는 이런 전설도 있는 거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자리가 거욱대 우영 그 묘를 써줬던 진해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혈이 있는 곳입니다. 아마 여러분도 만약 그 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